저는 양이 많지 않아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조금 넣어볼까? 너무 감동받았어요. 오케이, 맛있다. 쩌로럭, 쩌로럭. 지금 이것은 김미미 씨의 밀착캠입니다. 미미 언니의 모공. 지금 눈만 나오면 돼요. 치아를 찍고 있습니다. 야, 입지 마. 좋아. 저 지금 새로운 직업을 구해서 바빠요. 지금은 혀정 언니의 이마. 근데 이거 화질이 진짜 좋다. 언니의 피부를 상세히 보고 있어. 이거 진짜 밀착캠이다. 야, 근데 이거 다 부서진 거 같은 거 같아. 그녀의 입술, 치아, 코, 눈, 눈썹, 앞머리, 정수리. 모든 것이 합쳐져. 긴, 밈. 누구? 그녀의 입술, 코, 광대, 눈, 눈썹, 이마, 정수리. 모든 것이 합쳐져. 최효정. 지금 가방을 들이고 있다. 그럼 나를 찍는 아린. 주문을 했습니다. 렌즈밖에 안 나옵니다. 목이 빠졌군요. 오늘 보라보라한 지온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옷 입을 줄 몰랐어요. 몰랐어, 아냐. 눈만 가려져 있는데 말이죠. 예뻐요, 너무 예뻐요. 완전 예쁘게 찍혔어요. 귀여워. 좋은데. 괜찮지? 이게 좋은데. 어떻게 안 나와요? 유미숙 씨. 렌즈로 나온다니까. 네. 아, 다 멤버들은 그냥 갱서. 귀여워. 갱서, 그대하고 있습니다. 귀여워. 네. 마지막에. 귀여워요. 은하 주세요. 우와. 예뻐. 안녕하십니까. 오마이걸의 지오라 하옵니다. 이 음악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셨어요? 아주 뛰어난 미각. 미식가예요? 네. 잘 먹어요. 팀 내에서도? 당연하죠. 저는 양이 많지 않아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조금 먹을뿐입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다들 좀 놀래서. 저는 다. 네. 요즘 좀 꽂혀 있는 음식이 있어요? 가을엔 대화국이다. 어머. 잘 알아요. 찐하네. 그렇죠. 미식장에 약간 묵직익하네. 그 철을 안 해, 철을. 그렇죠. 대화철이에요, 딱. 대화도 찜으로 먹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금으로 그냥 완전 내추럴하게 먹는. 어느 쪽? 저는 구이. 소금 구이. 껍질 까다가 소금이 손에 묻잖아요. 그 상태로 이제 구이를 먹으면 짭짤하면서 통통한 새우살이 참 맛있어.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오, 이게 소스가 이거구나. 마지막에 머리까지 구워 먹는 거 아시죠? 오, 그걸 몰랐어요. 그거 진짜 맛있어. 오, 머리까지. 머리를 좀 더 바싹 구워 먹는 거 맛있어. 지용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빵이라고 얘기를 들었어. 빵? 빵도 진짜 좋아요. 평소에 이제 좀 꾸준히 데리고 가는 애들 중에 하나가 빵. 데리고 가는? 데리고 가는? 이 친구는 그냥 쭉 가는 거구나. 네, 사계절 내내 저와 함께 가는 빵.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빵 CF를. 도전하는 거예요? 네, 도전해서. 초칸. 어? 저를 위해서 빵을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빵으로? 어떤 빵으로? 야, 이거 진짜 맛있는 빵인데. 초칸에 들어가는 거. 오, 야. 자, 레디. 아이수. 나랑 달콤한 시간을 보낼래? 음, 수어. 이것은 신세계? 수어. 수어! 오, 지호랑 지금 막내가 난리가 났어. 손을 가리고. 나는 그런 거. 너무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우리 그 효정양은. 네. 캔디 OST가 나왔어요. 맞아요, 캔디 캔디. 디스 이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외로워. 안 외로워. 네. 운 거 본 적 있어요? 맞아요. 나한테. 언니는 외로워서 슬퍼서 울지 않아요. 억울하고 화가 날 때. 외로워서 살릴 때. 그러면. 자, 뭐 캔디 이행시를 또 준비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야, 역시 리더다. 리더답게. 준비 썩, 준비 썩.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캔! 캔디와 함께. 디! 디오마이 몸을 흔들어요. 오, 역시. 리더다운 이행시 노재민 형수였습니다. 소름돋았다. 되게 너무 소름돋았다. 사실 반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가서 우리 또 리더가 대하 이행시를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당연히요. 리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대하 이행시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또. 태. 대단하다. 야, 벌써 소름돋아. 벌써 소름돋아. 벌써 소름돋아. 하가 뭘까? 하! 하마의 입냄새. 아, 뭐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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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